대한민국 매트명가 1월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브랜드 6천억 판매 돌파 압도적인 신화 수많은 가정에서 함께하고 있는 1월 매트 4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브랜드 4년 연속 대한민국 산업 대상 브랜드 2년 연속 한국 소비자 만족지수 1위 브랜드 제품의 기획, 생산, 품질 관리 배송 AS까지 원스톱으로 철저한 책임 믿을 수 있는 품질력으로 미국, 일본, 호주, 중국 등 수출 브랜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멈추지 않는 혁신으로 더 큰 자부심이 되겠습니다 오직 고객 감동 1월